안녕하세요. 퓨션 봉입니다. 오늘은 엘리가간다 스티커 색칠 보기에 대해서 이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질해서 만드는 색칠 카드가 들어있어요. 스티커 87개라고 되어 있고요. 자, 스티커 한 장 두 장이 담겨있네요. 자, 이번에는 미리 보여드리지 않고 바로 색칠하도록 할 건데 중간에 제가 지난번에 색칠했던 거는 빼고 그냥 지나가도록 할게요. 엘리2 색칠을 해봤는데요. 미니게임 있네요. 왼쪽 그림과 다른 그림을 찾아 동그란 표시해 주세요. 되어 있네요. 딱 두 번째가 지금 다르죠? 자, 그다음 참 잘했어요. 스티커 붙이고 다음 그림으로 다음 색칠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리 색칠해봤고요. 참 잘했어요. 스티커 붙이고 자, 옆에 보시면 미니게임 또 나와 있어요. 다른 그림 찾는 거 어딜까요? 자, 캐리 여기는 맞는 것 같고 아, 치마가 지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가 다른 것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참 잘했어요. 스티커 붙이고 자, 옆으로 가셔서 미니게임 자, 다른 그림 어디일까요? 파리, 어, 양말 색깔이 좀 달라요. 검은색, 하얀색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줄리 색칠해봤고 참 잘했어요. 붙이고 옆에 미니게임 자, 다른 그림은 여기는 같고요. 여기, 아, 여기가 운동복인데 줄리 라고 써있어서 이 그림이 다르네요. 자, 다음 장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콜라도 색칠해봤고요. 참 잘했어요. 스티커 붙이고 옆으로 가시면 미니게임 다른 그림은 여기는 맞고요. 옆은 맞고 여기가 리본이 다르네요. 그래서 이 그림이 다른 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겨 볼까요? 자, 똑같이 만들기가 나왔어요. 위에 그림을 잘 보고 아래 그림에 스티커를 붙여 똑같이 만들어 보세요. 참 잘했어요. 스티커 붙이고 옆으로 가시면 보기에 엘리와 같은 그림을 찾아 동그란 표시 해주세요. 여기 있네요. 자, 엘리. 자, 하품을 하고 있는 하품하면 입을 가리고 있는 엘리죠? 자, 여기 있네요. 자, 쳐잡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 참! 참 잘했어요. 스티커를 붙여야죠? 넘어가 볼게요. 네, 노란색이 좋아. 엘리는 노란색을 좋아해요. 엘리의 옷을 노란색으로 칠하고 빈칸에 열맞은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자, 노란색을 좋아하는 엘리 색칠을 해봤고요. 참 잘했어요. 스티커 붙이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장에는 보시면 미로 찾기가 나와있네요. 엘리가 간식의 욕을 피해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미로의 길을 찾아주세요. 자, 가볼까요? 자, 간식을 피해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간식을 피해서 이렇게 쪽으로 쭉 가서 슝 이렇게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도착합니다. 자, 참 잘했을 때 이렇게 더 붙이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똑같이 색칠하기 해봤고요. 참 잘했어요. 스티커 붙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정답이 나와있고요. 오른쪽에는 엘리 색칠 카드가 나와있어요. 빈칸을 색칠해서 나만의 카드를 만들고 현재를 써서 친구에게 전달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 엘리 색칠 카드를 마지막으로 모든 시험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엘리가 간다 스티커 색칠 보기에 대해서 리뷰는 시연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또 다른 전화감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신 거 잊지 마세요.